전국에 있는 예비고1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길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고1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아닙니다.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어볼까요? 좋은 소식은 최상위권으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딱 한 번 있다. 딱 한 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좀 놀았어. 공부 안 했어. 그래서 등수가 안 좋아.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 어떻게 찍은 게 맞았든 어떻게 했든 밀려서 맞았든 반 1등을 했어.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정말. 한 번만 실수로 1등을 하잖아? 그럼 그 다음은 수월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학생들이 한 번 이 1등을 해보면 그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 열망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발악을 해서라도 그 유지한단 말이야. 진짜. 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 그치? 보통 한 70% 정도는 맞더라고. 그쵸? 첫 번째 중간고사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나쁜 소식은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할 걸? 지금 친구들 논다고 막 영화 보러 가고 노래방 가고 데이트하고 그거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차길 형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개념 진도는 어디까지 끝내야 되나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월 말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2월 말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다르겠죠. 뭐 설마 2월 25일 뭐 이런 거 아니죠? 큰일 나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12월 13일이니까 뭐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뭐 크리스마스 빼고 신정 빼고 구정 빼면 2월 말까지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65일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한번 보잔 말이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학기 때는 수학상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수학하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치? 함수 여러분들 경우에서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쵸? 고2, 고3 것도 조금 볼까? 그래 보는 김에 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출제 범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잖아요. 상식이잖아. 그치? 수안하고 수2는 공통해요. 수안하고 수2는 공통이야. 누구나 다 봐. 근데 선택 과목이 있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중에서는 하나만 택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수안이라는 건 뭐예요? 지수함수와 로고함수, 삼각함수, 수율 이런 게 수안이고 선생님 수2는 뭐예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이런 게 수2야. 그치? 이런 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기하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본다는 거야. 선생님 내신 시험은요? 내신 시험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말자고 학교에서 뭐 내신을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볼지 뭐 확률과 통계 기하를 볼지 뭐 어떻게 볼지 이거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못한다고 선행의 법칙이 처음으로 깨진다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거 선행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거 선행했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거 선행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진도를 최대한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다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좋단 말이야. 왜? 고등학교 1학년 본게임에 딱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 거 못해. 할 시간이 어딨어. 학교 내신 좀 보기도 바쁜데. 우리가 고1, 3월이 됐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딱 이제 학교 올라갔어. 고등학교. 그럼 친구들도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낯설잖아. 그치? 친구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적응하는 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3월 15일 정도 되나? 그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중간고사 날짜가 나와. 근데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그렇게 중요하다며 고3까지 간다며.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첫 번째 중간고사에 올해는 한단 말이야. 온 정신이 거기 팔렸어.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정신 차려 보잖아? 그러면 5월 중순이다. 5월 달이 무슨 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맞아. 근데 행사의 달이야, 실은. 막 체육대회 있죠? 뭐 수학여행 가죠? 소풍 가죠? 그치? 조금 지나면 또 수행평가해. 수행평가한다고 막 국어시간에 시 쓰고 뭐 무슨 바느질하고 이러다 보면 금세 기말고사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듯이 일단 3월이 되면 정신없이 1년이 훅 가는 거야. 정신 차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12월 한 20일 정도 된다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진도를 나가야 돼.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때 진도를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는 엄청 짧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이에 수행평가가 시간 엄청 잡아먹는다고. 그치? 결론은 뭐야? 중간고사 전에 기말고사 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1학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요. 여름방학 때 2학기 대비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힘들어. 그리고 2학기가 보통 1학기보다 짧잖아. 2학기 때 추석도 있고 내년 2학기 내용도요. 이번에 조금 어느 정도는 해두는 게 좋아. 그렇게 안 하면 보통 학생들이 2학기 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로 고1 1년을 먹고 살아야 돼. 현장 강의 학생들은요. 벌써 수학 상하 다 하고 수환 중반 정도 하고 있어요. 이왕 우리가 계산하는 김에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빨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 너네 그건 인정하지.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은 훅 날아가잖아. 그치?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꿈도 꾸지마. 벼락 맞아.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솔직히 내신 시험 한 번 해먹어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만 그치 않아. 왜냐하면 기록에 남는 게 아니잖아. 그치? 대학 갈 때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 중학생은. 그런데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 반영되잖아. 그런 말이 있잖아. 수능은 다시 볼 수 있어도 내신은 다시 볼 수 없다. 내신 시험 망치잖아. 그럼 지금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인데 대학 가는데 결정적 장애가 생겨요. 그럼 봐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시험 네 번 보지. 그럼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은 날아가니까 네 달은 빼야 되잖아. 그럼 뭐 몇 월 뺄까? 5월, 7월, 10월, 12월 네 달 빼볼게. 그럼 몇 개월 남냐면 8개월 남아. 8개월. 그치?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내신 시험? 네 번 봐. 5월, 7월, 10월, 12월 또 8달 남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전까지 수능 11월에 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진한 회색으로 해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10월 말까지 내신 시험 몇 번 봅니까? 마지막 시험 2학기 기말고사는 수능 끝나고 보기 때문에 세 번 본다고. 5월, 7월, 10월 아 선생님 그럼 세 달만 빼면 되는군요. 9월도 뺄 거야. 형님 9월은 뭐가 있길래요? 수시. 그치? 수시 대비가 이제 들어가잖아. 9월에. 그죠? 뭐 원서 접수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5개 대학 뭐 자기소개서 쓰고 논술 준비하고 뭐 그치?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한 달 이상 훅 날아간다고. 그러면 몇 개월이야? 4개월, 10월까지 4개월 빼고 나면 몇 개월 남습니까? 6개월 남아요. 6개월.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1월부터 남은 거는 몇 개월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22개월이라고 보면 돼. 22개월. 이렇게. 만약에 3월부터 생각을 한다. 지금 여기 빼고 3월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몇 개월이 되는 거야? 20개월이 되는 거야. 20개월. 이렇게. 이것도 어떤 기준이냐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절대로 뭐 좌절하지 않고 슬럼프 없고 이런 애들 기준으로 20개월이야. 그쵸? 대부분의 애들이 또 몇 달 방황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치? 너희 20개월이 1년 8개월인데 두 달 빼봐. 1년 6개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건 3년 치인데 실제로 기간은 1년 6개월밖에 없다는 거야. 시간 없어요. 결론은 뭐야? 이번 겨울방학 때 60 한 5일 정도 죽으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개념이 실은 제일 중요한데 애들아. 그치? 이거 왜 안 넘어가니? 개념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게. 마하길로시 한 곳만 파면 돼. 다른 개념서 안 사줬대. 개념 공부는요. 선생님이랑 마하길로시를 하면 그냥 끝나. 완벽하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냥 내가 완벽하게 그냥 끝내줄게. 다른 개념서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내가 완벽하게 끝내줄게. 나만 믿어. 그리고 유형 문제집은요. 절대형 N제로 풀어보면 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자기 학교 전년도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학생들이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 선생님.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알았어요. 하루에 그래서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마하길로시 강의 기준으로요. 한 1.5강 정도는 듣고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럼 1.5강 정도 듣고 듣는 시간이 있잖아. 그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듣고 마스터하는 시간까지 보면 한 4시간 이상은 해야 돼. 하루에. 무슨 학생들 보면 매일 수학을 2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이건 진짜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없어요. 또 이런 애들도 있어.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면요. 이번 겨울방학 때 네가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잖아. 그러면 당신 인생은 앞으로 험난하다고 생각하면 돼. 좋은데야? 힘들어. 사람아. 양심 있어야지. 선생님.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모의보사. 대비해야 되나요? 이거는 서두르지 마. 왜? 물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개념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풀어야지. 그리고 자기 학교 기출 문제 정도 어느 정도 풀어야지. 그리고 나서 시간 나면 그 다음에 수학 모의고사 대비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급하다고 해서 개념을 속성으로 나가면 안 돼. 문제만 많이 푸는 양치기. 이런 양치기 소년소녀들 언젠가 망한다니까. 이게 대표적으로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결국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니네 뭐 건물도 높은 건물 세우려면 밑으로 열심히 깊깊하잖아. 그치? 똑같아요. 개념을 제대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선생님. 충분히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그런 기본 문제나 개념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쉽게 해설 보지 말고 버티란 말이야. 내가 진짜 해설 보나봐라. 안 볼 거야. 안 봐. 낑낑 매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보는 거야. 맨 마지막에. 증명도 그냥 백제에도 다 해보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잔 말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개념은 막 1년 치를 다 했대. 물어보면 몰라.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하잔 말이야.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치? 기회를 정말 놓쳐서는 안 돼. 진짜.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과거는 잊고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먹 진짜 불 끈 지고 선생님 공부 늦게 시작한 거 알잖아. 여러분 선생님도 공부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고생 엄청 했지만 그래서 성공했잖아. 그렇죠?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을 부러워만 하지 이 아인슈타인이 매일 10시간 이상 연구했다는 건 생각 안 한다고. 우리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없어.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일단은 좀 참아야 돼.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 100살까지 살 건데 나중에 놀 시간 많아요. 대학 가서 몇 년 있다 놉시다. 신나게 그때 가서 놉시다. 그렇죠? 이번 겨울방학 선생님이랑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기 촬영 지금 들어오는데 현장 강의 학생이 자기 뭐 수학 전교 1등 했다고 카톡 오더라고. 근데 이런 학생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니까 중위권에서 올라온 거예요. 반에서 걔 10등 안에서 못 들었어. 중학교 때 한 15등 정도 했나 반에서? 근데 막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야. 선생님이 니네 뭘로 유명하니? 서울대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유명하니까 맨날 뭐 그치 그 뭐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서울대 190명 연고대까지 하면 천명이 훨씬 넘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대학을 잘 보낸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겠다고. 상담이 필요해? 전화해. 선생님 저 선생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아니 뭐 페이스북 전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패매를 하든가. 아니면 뭐 세븐에도 게시판에 와서 뭐 그치 글을 남기든가. 선생님이 잠을 줄여서라도 상담해 줄 테니까. 그쵸? 요새 밤에 새벽에 페이스북 전화 거는 학생들 많아요. 아마 이 영상 보는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이랑 통화한 학생들 있을 텐데 다 좋단 말이야.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우리가 3월 1일 전날, 3일절 전날, 2월 마지막 날에 밤에 딱 누웠는데 야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었다.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다시 하라고 하면 나 못해.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쵸? 후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막 머리 좆 뜯지 말고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말고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끄자마자 공부 시작하자 말이야. 여러분들의 이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겨울방학이잖아. 그치? 그쵸? 후회하지 말자고. 자 앞으로도 이 세븐에듀는요.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공부 시작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rill